신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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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한 라이프 같은 경우는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입 조건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일반암 1억 남녀 특정암 5천 그 다음에 소외감이죠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1호종이죠 1호종 수수비 보장한도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6월 10일부터 1종부터 5종 수수비가 한구자에서 두구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종이 20만원 2종이 40만원 3종이 300 4종이 천만원 5종이 2천만원 이게 두구자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신한 라이프에서 자신있게 판매가 되고 있는 고당대통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이 천만원 천만원 5배 5배 이렇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이 6월 7일이죠 그래서 6월 7일 현축이 끝나고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3%부터 100% 질병 후회장이죠 최대 1억까지 최대 1억까지 이제 표준형은 가입이 가능하구요 유병자 간편은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40세 여성 질병장애 천만원 가입시에 6천백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질병 후회장에도 업계 누적이 없기 때문에 질병 후회장애 좋아하신 분들은 1억까지 또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40세 기준으로 천만원 다 6천백원이니까 1억 되면 6만 천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버블버븐님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통화건강보험 정권무진단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 정권무진단이다 보니까 질병사망 보장 건강진단 대상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51세에서 55세까지는 7억 이하로 무진단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로는 신한 모아 더드림 종신보험이죠 사망을 위한 종신보험 그래서 가입 후 5년 이후에 20년 동안 보험가입의 5%씩 보험가입의 5%씩 보장을 봐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준 사망보험금 채징용으로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자 5년 납과 7년 납의 황금을 보시면 5년 납이 하면 99% 그래서 5년 거치한 다음에 10년 비과세 받으시면 122% 7년 같은 경우도 역시 122% 하지만 동양생명이랑 나머지 몇 개 회사들이 124%까지 또한 카드 납이 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신한의 종신보험은 좀 장점이 많이 퇴색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병사망 보장 건강진단 대상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55세에서 55세까지는 7억 이하는 무진단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덟 번째에요 신한 위너스 경영인 정기보험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든든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5% 또는 20%씩 90세까지 사망보험금이 채징용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보험기간 추가 사망보험금 보장은요 90세 계약일 해당일로부터 95세까지 그래서 일단은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플러스 보험금 든든한 사망보장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인데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저 보험왕 유튜브에서만 빠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한 건강보장 그래서 원더우먼이죠 원더우먼 여성에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건강보험 특히 하나손해보험처럼 여성전용 건강보험이 출시가 된다는 겁니다 6월 10일부터 커밍 순 그래서 원더우먼 신한 건강보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특정여성생식기암 갑상소암 갑상선저하증 여성다빈도 생활질병수습이 조기폐경진단비죠 난임진단시 그 외 다양한 특이한 라인업이 여성전용보험이 6월 10일날 출시가 될 예정이다 저 보험왕팀에서 바로 신상품 출시가 되면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아 오늘따라 목이 좀 장깁니다 자 3대 진단비가 필요한 고객이라면 신한 라이프 3대 진단비가 매우 저렴하죠 자 6월에 신한 라이프 3대 진단비로 꼭 고객들에게 설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한 최대 2억까지 가입이 되구요 업계 누적은 4억까지 가입이 된다는거 또한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거 90일 지나면 삭감 없음용으로 가입하시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요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거죠 자 두번째로는 기본 허혈성 내열관 진단비가요 7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보장 면책감액기가 없는건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험료 또한 천만원당 3천원 천만원당 8천7백원이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알라이프 3대 진단비는 정말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신알라이프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삭감없음용 암진단비 보험료 지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은 저한테 연락오신 30대 분들 일반암 진단비 3,600원 이에요 그리고 남녀 특정암 남자는 전립수암 여성은 유방암이죠 그리고 소외감은 일반암이 20%만 되니까 20% 200만원 요렇게 넣으셔도 보험료가 9천원 밖에 되지 않아요 30세 기준으로 말기에 50세 기준으로도 11,000원 정도 그래서 30세 기준에 내가 1억을 넣었다 그러면 천만원 다 9,200원이니까 지금 1억을 넣으면 9만 2천원 정도 되겠죠 요런 식으로 3대 진단비를 가입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도요 보시면 일반암 천만원 남녀 특정암이 유방암이죠 천만원 소외감 200만원 자 40세 여성 기준으로 일반암 6,700원 남녀 유방암이 3,200원 그리고 소외감이 1,000원 그래서 보험료가 11,000원으로 이 모든걸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라이프의 3대 진단비 정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2대 진단비 면체 감액기관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보장 2대 진단비 연령별 보험료 예시를 제가 설명해드릴건데요 여기 보시면 내열간 허혈성 40세 남성 기준으로 8,700원 8,400원 그래서 내열간 허혈성을 같이 가입하면 17,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면체 감액기가 없이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거 자 여성분들도 40세 여성 내열간 훅 떨어져요 그래서 60세 이상 대신 분은 연락을 주셔도 가입하는데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30대에서 특히 50대 고객이라면 고당대통 운수대통 고혈압 천만원 당뇨 천만원 대상포진 500만원 통풍 500만원 요렇게 6월 7일까지 만성 남성 여성 성인질환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6월 7일 6월 7일 지나면 고혈압 당뇨가 한도가 내려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어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천만원 대상포진 통풍 500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은 천만원 당뇨 천만원 대상포진 통풍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요 부분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300만원씩 예시해요 고혈압은 지금 대표금액 일단은 천만원일 때는 천만삼천원 여성은 2만6천원 당뇨는 천만원일 때 4만원 그리고 여성은 3만원 요 두개 같이 가입하면 7만원 정도가 나오겠죠 7만원 정도 그래서 요렇게 가입을 하셔도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도 대상포진은 500 통풍은 500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6월 7일까지만 고혈압 천만원 당뇨 천만원 대상포진 통풍 500까지 가입이 되구요 6월 7일 지나면 한도가 내려갈 예정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입원비에요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원 26만원까지 가입이 되구요 상급종합병원 1인시 입원당을 가입했는데 1인시 2번 1인시 없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 2,3인시 대에 입원을 하겠죠 그래서 친한 라이프에서는 1인시 구분 없이 상급병원에 입원만 하면 첫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급종합병원 1인시 2인시 3인시 4인시 질병이든 체해든 상해든 관계없이 26만원 첫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상급종합병원 1인시 입원비 특약은 1인시만 입원해야 가능한거구요 2인시 3인시 4인시 아예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실에 입원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다인시 입원비로 준비하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 3대 진단비와 함께 가입하면 좋은 특약이에요 물론 보험료는 비싸겠죠 3%부터 100%까지 질병 장애의 특약 최대 1억 얼마라구요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질병후장애 5천만원 가입시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자 3%부터 100%에요 보험료를 남성 여성 비교해보면요 40세 기준으로 남성은 3만원 여성은 3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구요 5천만원 기준일 때 물론 1억이면 곱하기 2니까 거의 한 6만원 정도 되겠죠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0세 기준으로도 5천만원 넣게 되면 3만8천원 여성도 3만8천 350원 거의 여성이랑 남성이랑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0세 5만원 4만8천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 가입하더라도 부담없는 보험료로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종부터 5종 6월 11일부터 여성 전용 보험과 함께 1호종 수수비도 2구자로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2구자도 솔직히 타사 1구자랑 거의 똑같죠 기존에는 종수수비 솔직히 신한과 잘 가입을 안했어요 기존에는 1종 10 2종 20 3종 50 너무 적잖아요 물론 지금 2구자에도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신한 라이프에서 수수비 쪽으로도 좀 공격적으로 지금 점차 변화가 되고 있었다 보니까 1종 20 2종 40 3종 100 4종 1000 5종 2000 DB 손해보험처럼 5종 20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비 부족한 고객분들에게 1호종 수수비로 간단히 설계해보세요 1호종 1종 20 2종 40 3종 100 4종 1000 5종 2000까지 그래서 1호종 보장수수를 1호종 단위의 금액 보장을 하시면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1호종 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에요 백내장 100만원까지 대장용종 제거는 120만원 갑상선 관열수술은 180만원 그 다음에 암 관열수술시에는 20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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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 거 다음은 호구 보훈의 달 6월 일단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신한 라이프로 준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333 업셀링이에요 그래서 40세 여성 남성 기준으로 일반암 남녀 특정암 3천만원씩 그 다음에 소외감 600 내열감 허혈성 3천만원씩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질병후장애 3천만원 이 모든 걸 이렇게 가입해도 남성 10만6천원 여성은 88,630원으로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신한에 암치료비 5년간 6억이 주는 거 정액보장 우리 2천만원씩 5년 이거 다들 아시죠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어떠한 치료를 했던 간에 2천만원씩 준다는 거 언제까지요 5년간 최대 1억까지 비례보장 비례보상은 어떻게 나오죠 내가 진단받고 5년간 천만원 구간별로 최대 1억까지 5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례보장 그래서 이렇게 6억으로 준비하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정액보장은 암 대정립 전방례암 비친슨 방관암 아니면은 주요치료금 최대 2천까지 기타피부암 갑상수암은 400까지 나오고요 비례보장은 종합병암 암 주요치료비가 최대 1억까지 곱하기 5년간 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암으로 3,4일 수술하고 입원 안하고 통원하잖아요 만만치 않은 암통원비 암통원비 준비 준비하셨나요 네 자 암 직접치료비 통원비죠 80만원 한번 병원에 왔다갔다 물론 일반 병원은 안되고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해야 되겠죠 물론 암수술하면 거의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우리가 통원이나 입원하기 때문에 암 직접치료 통원비 80만원으로 매일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암 직접치료비 20만원과 암 직접 상급종합병원 통원 60만원 합의 8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50세 고객분들 진단비 준비 되셨나요 암 치료비 5년간 6억까지 암 직접통원비 최대 80만원까지 요렇게 가입을 하셔도 암 주요치료비 갱신형 신안은 갱신형이 좀 안좋아요 원래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한데 암 주요치료비 2천만원 진단비 1억까지 나오는거죠 주요치료비 400만원 종합병원 암이죠 1억까지 거기다가 암통원비 합사해서 80만원 요렇게 가입을 해도 남성 6만2천원 여성 6만4천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자 암 주요치료비 많은분들 아실거에요 삭감없은요 일반암 뭐 보시면 1억 2억까지 가입이 되고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 1억 정말 좋죠 삭감없은요 남녀특정암 그래서 1억 5천까지 가입이 되고 바로보장 소외감 2천이나 4천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거기다가 암수수비 항암방사선 치료비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 표적항암 카티 항암 호르몬 특정항암 갑상선항암 암 직접 치료비 2번일당 20만원 20만원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암 직접 치료비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합산해서 80 그리고 암 다빈치 로봇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제외가 천만원 포함 천만원 요런식으로 신한 라이프에서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이제 이대질병도 뇌전증 특약이 있죠 2천까지 바로보장 뇌열간 허혈성 바로보장은 5천 일반은 7천 그 다음에 허혈성도 지금 허혈성도 7천 바로보장용은 5천 그 다음에 급성신근경세 부정매 진단비는 좀 적죠 타사에는 1,2천 되는데 좀 많이 약하다는 거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외에 뇌열간 허혈성 수수비 진단비 전부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좋구요 대상포진 통풍 500시 그리고 고혈압 당뇨 천만원 간병인 사용일당도 12 유환병원 4만원 간호간병 10만원 이런식으로도 전부다 넣으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신보험은 뭐 천만원부터 이제 가입이 되구요 뭐 이렇게 5년나 뭐 7년나 비과세 받고 122%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장 네 딱 자 네 네 gerek 네 여러분 네